1. 직업으로서의 학문 1. 학자가 되는 길의 외적, 내적, 요건 1. 외적 조건, 능력과 요행 나는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자들은 좀 소심하여 항상 주제의 외적 측면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나 역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제인 학문에 대한 논의도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가진 경제적 측면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남아서 학문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가 처하게 되는 외적 상황은 어떠한가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독일의 사정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우리와 가장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외국, 즉 미국의 사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에서 학문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젊은이는 그의 학자 경력을 보통 사강사로 시작합니다. 즉 그는 어느 특정 대학에서 해당 전문 분야 대표자와 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친 후 교수 자격 저서를 제출하고 해당 단과대학 교수진 앞에서 시험을 치른 후 교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사강사로서 강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보수는 받지 않으며 그의 유일한 수입원은 학생들의 수강료입니다. 강의 주제는 교수 자격이 수여된 영역 내에서 사강사 자신이 정합니다. 미국에서는 학자 경력이 보통 이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되는데 그 첫 단계는 조교수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 대학의 자연과학부와 의학부의 큰 연구소에서 흔히 행해지는 방식과 대충 비슷합니다. 이런 큰 연구소에서는 조교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그것도 흔히 조교 경력 후반부에 가서야 교수 자격 시험을 통한 사강사 자격 획득을 목표로 삼습니다. 미국과의 이러한 차이가 보여주는 것은 독일의 경우 학자의 경력은 전적으로 금권주의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젊은 학자에게는 대학 교수의 경력을 받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시도 그 자체가 대단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나중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버티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관료적 체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젊은 학자도 처음부터 봉급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봉급은 대체로 완전히 미숙년은 아닌 노동자의 급료 수준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그는 고정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지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조교들이 그러하듯이 해고될 수 있으며 만약 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차없이 해고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그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것은 그가 강의실을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독일의 사강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사강사 한 사람을 쓰면 우리는 그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러 해 강사로 봉사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고려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이에 대해 일종의 도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추가로 다른 사강사들에게 교수 자격증을 수요해야 할지 여부의 문제에서도 자신의 이러한 도의적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능력이 증명된 학자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교수 자격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강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여 기존의 강사들에게 강의의 독점권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난처한 딜레마인데 이것은 곧 논의하게 될 대학 교수라는 직업의 이중적 성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기존 강사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학과의 정교수가 비록 그가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제자를 선호할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 즉 나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대학에서 인정받아 교수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따른 결과로 나의 가장 유능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다른 대학에서 거절당한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그러한 이유에서 이 대학에 지원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을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강사의 강의 담당량이 그가 원하는 것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권리상으로는 그 학과의 모든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연장자인 기존 강사들에 대한 지나친 무례함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강의는 전임 교수가 하고 강사는 부차적 강의를 맡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가진 이점은 비록 조금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을 학문 연구에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야말로 엄청나게 과도한 강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문학과에서 전임 정교수는 괴태에 대해 매주 3시간짜리 강의 하나만 하면 되지만 반면에 젊은 조교수는 주당 12시간을 가르쳐야 합니다. 게다가 이 12시간에는 주입식 독일어 교육뿐 아니라 문학 강의도 포함되는데 그래서 만약 그가 이를테면 울란트급의 시인들까지만 강의하도록 지시받는다면 그는 그나마 이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사실 공식적과 조직이 강의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교수는 독일의 연구소 조교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 제도가 많은 학문 분야에서 미국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나 자연과학의 큰 연구소들은 국가자본주의적 기업입니다. 이 연구소들은 대규모의 경영수단 없이는 관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경영이 시행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상황이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노동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가 그것입니다. 노동자, 즉 조교는 국가가 제공하는 노동수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공장의 고용인처럼 연구소장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장은 전역거리낌 없이 그 연구소가 자신의 연구소라고 말하면서 연구소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교의 위치는 흔히 주은프로레탈리아트의 위치 또는 미국대학의 조교수의 위치와 유사하게 불안정합니다. 우리 생활 전반이 그러하듯이 독일의 대학생활도 매우 중요한 점들에서 미국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업 분야에서 수공장인이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했듯이 학문적 수공업자가 노동수단을 아직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학과들에서도 이러한 발전이 계속 진척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발전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관료화된 모든 기업체의 경우에서처럼 기술적 이점은 전혀 의심할 바 없이 면백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화 및 관료화된 대학조직들에서 지배하는 정신은 독일대학의 고색창련한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종류의 거대한 자본주의적 대학기업의 우두머리와 전통적 스타일의 일반 정교수 사이에는 외적내적으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신적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점을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전통적 대학구조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 경력이 가진 특유한 상황 하나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강사가 더구나 조교가 언젠가 정교수나 심지어 연구소 소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요행에 속하는 문제라는 상황 말입니다. 물론 요행만이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행이 엄청날 정도로 크게 지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요행이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 경력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수로 채용될 당시에 아래와 같은 나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동년배 중 많은 사람들이 내 분야에서 나보다 분명히 더 많은 업적을 이룩했음에도 내가 매우 젊은 나이에 이 분야의 정교수로 초빙된 것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절대적 우연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부당한 운명을 감지할 수 있는 단련된 눈을 지니게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이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정반대로 작용하였으며 또 아직도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발 장치 안에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 충원 과정에서도 인간의 불안전성은 당연히 작용합니다. 그러나 유능함 자체가 아니라 요행이 그처럼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비단 이러한 불안전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 불안전성이 그 1차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그렇게도 많은 평범한 인재들이 대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을 교수진이나 문교 당국자들의 인격적 결함에 돌린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책임은 인간의 공동작업의 법칙 즉 특히 여러 단체의 공동작업의 법칙 자체에 있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의 교황선출 사례들에서 위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수 선발 과정과 동일한 성격의 인선 과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검색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되는 추기경이 선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제2 또는 제3의 후보가 선출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최상급의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당 대회에서 제1 후보자로 지명받는 경우는 단지 예외일 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2 후보자가 때로는 제3 후보자가 지명받아 나중에 선거에 입후보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후보자들의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 이미 기술적 사회적 전문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의사 형성을 통한 선출이 가진 법칙성을 연구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은 대학 교수 집단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대학에서 종종 잘못된 채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인선의 수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태만하고 평범한 인재들이나 야심가들만이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김없이 발생합니다. 즉 몇몇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의회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독일에서처럼 군주들 또는 현재 독일에서와 같이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도 자신의 채용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논의들에 대해 회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들이 유쾌했던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객관적 근거들을 기준으로 결정하려는 선이 많은 예외 없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교수의 길이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요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의 원인이 집단적 의사 형성을 통한 선발 방식의 결함에만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의 길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젊은이라면 그 누구든 자기를 기다리는 과제가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그는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수로서도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질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는 대단히 뛰어나면서도 교수로서는 정말 한심할 정도로 소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헬름홀츠나 랑케와 같은 사람들의 교수로서의 활동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은 경우가 그리 드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독일의 대학들, 특히 작은 대학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학생 끌어모으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 도시의 하숙집 주인들은 천명째의 학생을 맞으면 연회를 열어서 축하하고 이천명째의 학생을 맞으면 매우 흔쾌히 횃불행렬을 하면서 축하합니다. 또한 수강료 수입 정도는 바로 옆에 있는 학과의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교수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수강생의 규모가 숫자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수자질의 증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 학자로서의 자질은 그렇게 숫자로는 잴 수 없으며 바로 대담한 개혁자일수록 흔히 그의 학자적 자질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 내의 모든 과정은 대체로 수강생이 많아야 막대한 수입과 이점이 확보된다는 안목적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만약 어느 강사에 대해서 그런 좋은 교수가 아니라는 평이 돈다면 설사 그가 세계 최고의 학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대학 내에서의 사형선고나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교수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학생 여러분들이 그에게 베풀어주는 출석의 빈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느 한 교수에게 몰려드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순전히 학문 외적인 요인들, 가령 교수의 성미 또는 기질이나 심지어는 목소리와 억양 같은 것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정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나 자신 상당히 풍부한 경험과 냉정한 성찰을 통해 대형 강의들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무 곳에서나 다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독일 대학의 전통에 따라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문 훈련은 정신적 귀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학문적 주제들을 아직 훈련되지는 않았어도 수용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또 이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모든 교육적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수강생의 수가 이 임무의 성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개인적 능력일 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학문적 자질과는 결코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에는 학문의 불사자들 같은 단체가 없고 따라서 대학들은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요소 모두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한 개인이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연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자의 길은 거친 요행의 세계입니다. 젊은 학자들이 교수 자격 취득에 관해 조언을 구하러 올 때 그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것은 거의 무책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젊은 학자가 유태인이라면 사람들은 그에게 당연히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다음과 같이 그의 양심에 대고 묻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은 평범한 인재들이 해마다 당신보다 앞서 승진하는 것을 보고도 내적 비판이나 파멸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매번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단지 나의 천직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그들 가운데 내적 상처를 입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자라는 직업의 외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라는 직업의 외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학자라는 직업의 외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학자라는 직업의 외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